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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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어떤지 소감 한마디씩 해볼까요? 저는 헝가리에 와가지고 촬영 장소들도 너무 다 명소드리고 예뻐가지고 행복했어요 찍는다. 해외를 나와가지고 뮤직비디오 찍는다는 자체가 너무 신이 났고요. 뭔가 기억이 엄청 남고 너무 만족스러워요. 다행이에요. 혼자였으면 뭔가 피곤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해가지고 재밌고 또 소중한 추억을 쌓은 것 같아서 아직도 기분이 너무 설렙네요. 진짜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약속! 약속! 기대해주세요! 저희 단체 사진 찍으러 가요. 하나 둘 셋 둘 셋 하나 둘 셋 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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